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화산이 뽕 소리가 나가지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화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소리가 들렸지만요 어제는 더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산이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네요 정말 놀랍네요 실제로 2018년 12월 말 애트나 화산은 강한 지진을 동반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화산이 가까워 무서울 법도 한데 마을 사람들은 대를 이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곳은 바로 할아버지의 와인 창고입니다 그런데 왜 와인통을 부수고 있을까요? 통의 문을 열자 와인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남아있는 와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통의 바닥에 남은 와인을 빼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 모금 시음에 봅니다 그런데 이 통 안으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크통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쪽으로요 팔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어깨 들어가고 머리가 들어가고 어깨가 들어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부를 다 청소하신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을 저 우리 성인 남성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다 요령이 있답니다 여기가 근데 어깨에서 땅 안 어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예수님은 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비디오보다 조금 작으니까 해보시라고 담당 피디가 도전해 보는데요 오! 오! 어깨까지 들어가는데 성공 오! 오! 팔이 들어가 더이다 그런데 못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오! 되게 좋아요 오! 농장일을 도왔다며 식사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석쇠에 굽는 소시지 구이에 노란 치즈까지 지중해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이 맛있는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주식인 파스타를 나누며 농장 사람들이 함께하는 근사한 지중해 밥상 와인이 빠질 수 없죠 가장 연장자인 알휘오 할아버지 손님들이 부족할까봐 직접 음식을 채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로봇드니로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신 다음부터 뭔가 표정을 더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멋있는 표정을 씌우시는 것 같아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줄을 또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줄을 또 이렇게 챙겨주세요 고마워